아이콘 굉장한 자리에 나와서 이런 아이콘을 상징하는 상을 받아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제 소원이 하나의 아이콘이 되는 것인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꼭 연기자의 아이콘으로서 자리를 잡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김수현입니다 우선 2014 스타일 아이콘 어워즈 본상을 수상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2011년도에도 뉴 아이콘상을 받았었는데 올해 또 이렇게 과분한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해외 일정으로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지 못해 아쉽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또 멋진 작품과 연기로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